오늘 예고해드린대로 요즘 가장 뜨거웠던 네이버 카카오 등의 플랫폼 인터넷 기업들 그리고 게임주들 여러분이 궁금해 하신 내용을 완벽하게 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빨리빨리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은요. 하나금융투자의 황승택 팀장님입니다. 반갑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황승택 팀장님 업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시청자 또 청취자분들 고려해서 마이크는 좀 가까이 부탁드려야 되겠죠. 본인이 어떤 종목 주종목이신지 좀 소개를 해주셔도 되겠습니까? 일단 요즘에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하고 게임 기업들하고 사실은 최근에 언택트 서비스 수혜주다 한국말로 비대면 수혜주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실제로 보면 언택트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코로나 여파가 있다고 해서 사실은 저희가 매출 추정치를 그거를 적용해서 올리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뒤집어서 말하면 원래 인터넷 게임 기업들의 올해 추정 관련된 기대치 자체가 원래 로파타라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실적에서 1분기에도 나타나고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다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중에 카카오라든지 NC소프트, 데이버, LHN, W게임즈, 위메이드 이런 기업들이 좀 더 도드라져 보이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어느 파트 전문이신지 여쭤봤는데 갑자기 딱 업총 얘기를 하세요. 원래 뭐뭐 하세요? 인터넷 쪽 하시고. 제가 원래 담당하는 섹터가 인터넷 게임하고요. 인터넷 게임. 네. 인터넷하고 게임 섹터 담당을 하고 있고. 인터넷하고 게임 쪽. 네. 그다음에 글로벌은 따로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은 따로 보고 계시고. 인터넷하고 게임 쪽도 우리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크죠, 이제는? 그렇죠. 지금 네이버하고 카카오, NC소프트만 해서도 70조입니다. 시가총액이.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70조? 네이버하고 카카오하고 NC소프트. 네. 세종목으로 합치는 시가총액이 70조 정도 되고 있고요. 네이버가 한 35조 정도, 카카오가 한 20조, 정머지가 NC소프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랑 NHN은 따로 온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이버에서 게임 부분이 갈라져서 나온 게 이제 NHN 엔터테인먼트였고. 그게 최근에 NHN으로 이름을 바꿨고요. 그게 이제 70조에는 포함 안 되는 거죠? 그럼요. NHN도 꽤 크죠? NHN은 지금 시가총액이 한 1조, 2조 정도 되죠. 그렇습니까? 네이버에 비해서는 많이 작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게임 부분하고 물론 최근에는 다른 결제 서비스나 이런 자회사들 많이 인수를 하긴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게임 회사로 출발을 한 회사고요. 옛날에 한 게임? 그렇죠. 원래 이름이 NHN이었고 다른 이름이 있는데 NHN이 네이버하고 한 게임하고 합쳐서 만든 회사가 NHN이었고 그게 이제 검색에 부각되고 이러면서 이름이 네이버로 바뀌었고 그 와중에 이제 게임 부분이 떨어져 나가면서 NHN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로 분리가 된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최근에 인터넷 플랫폼 관련 주가 어마어마하게 괜찮았던 것 같은데 일단 제 질문은 이게 지금 제대로 오르는 방향이 맞아서 올라간 건지 아니면 그냥 최근에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올라간 건지 오를 때가 돼서 올라간 건지 그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은 코로나 영향에 또 불구하고 실적에 영향이 없었다라는 측면이 부각이 되면서 사실은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고 프리미엄이 주가에 붙은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일단은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 올해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 한다라는 이제 예측이 있었던 부분이고요. 실제로 광고 부분이라든지 컨텐츠라든지 일부 게임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실적 개선 보기에 올해 굉장히 좋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 좀 부각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시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게임회사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플랫폼 관련 주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까? 매우 많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50% 넘는 외국인 지분이 있고요. 과거에 2000년대 초반부터 검색 광고가 성과형 광고로 바뀌면서 CPC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분기에 막 네이버가 두 자릿수씩 성장을 했었어요. 분기에? 네. 분기에 QOQ로. 그래서 2000년대 초반부터 리만 정가 한 2006년 정도까지는 그때 네이버의 시대였죠. 그때 시가총액이 계속 급격하게 오르고. 그래서 그러면서 사실은 그때부터 외국인들을 굉장히 좋아했었던 기업 중에 하나가 네이버가 가장 인기가 있었고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글로벌로 따져도 거의 최고 수준의 게임 기업이기 때문에 NC소프트가요? 인지도가 워낙 높죠. NC소프트는 유명한 게임이 혹시 뭡니까? 리니지가 NC소프트죠? 그렇죠. 리니지, 아이온, 블레이댄스홀 등등등. 온라인 게임으로 시작을 했고 그 IP를 기반으로 해서 모바일 게임을 만들어서 리니지 1, 리니지 2, 모바일 M이라는 게임들을 만들어서 하루에 1분기 기준으로 하루에 60억씩 벌고 있어요. 게임 두 개로. 하루에 60억? 그러니까 6, 9, 54, 5,400억이죠. 분기의 게임 두 개가. 여기 쉬는 날도 없을 거 아니에요. 아니죠. 휴일에는 더 할 거 아니야. 잘 나오면 잘 나올지 덜 나오지는 않겠죠. 하루에 60억씩 벌어요? 그러니까 리니지 M이 이제 한 3년 전에 나온 게임인데 그것도 하루에 한 23억 정도 매출이 나오고 뭘로 돈 버는 거예요? 거기는? 그 아이템 사는 거? 그렇죠. 매일 그렇게 사람들이 계속 산다는 거예요? 매일 사는 것보다 헤비 유저들이 좀 많이 사는 경향이 있고요. 라이트 유저들은 가끔 사고 헤비 유저들은 우리 가차 시스템이라고 하는 뽑기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하는 거죠. 그래요? 우리나라는 당연히 많이 할 거고 중국도 좀 많이 하죠? 리니지 같은 건? 중국 같은 경우는 NC소프트가 사실은 취약 지역이 중국이에요. 취약 지역이에요? 네. NC소프트가 리니지 시리즈 중국에 출시한 게 굉장히 늦어서 사실은 성공을 못 했고요. 그 뒤로 아이온이나 이런 게임들도 PC 시장에서 중국에서는 별로 빚을 못 봤어요. 어디서 그럼 잘 나가는 거예요? 국내에서 일단 다 벌었고 그다음에 대만, 북미, 유럽 이런 데서 일부 벌고 있었고요. 대만, 북미... 글로벌하게 이렇게 온라인 게임 쪽에서 흥행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아무래도 국내 쪽 비중이... 국내 매출이 좀 높아요. 압도적이었으니까요. 게임 회사들이 저는 국제적으로 굉장히 잘 나가는 줄 알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닙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게임 시장을 보면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는 사실 잘 아는 것처럼 배틀그라운드 배틀그라운드 그다음에 펄어빗의 검은사막 검은사막 이런 게임들이, 온라인 게임들이 사실은 글로벌하게 조금 흥행을 했다라고 그것도 폰 기반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PC 게임이고요. 모바일 게임 쪽에서는 사실은 글로벌하게 대대적인 흥행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게임이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우리나라 게임이 글로벌하게 중국 빼고 글로벌하게 나가서 흥행을 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수준이에요. 아직까지는. 요즘 맨날 유튜브만 들어가면 광고 나오는 황제의 삶인가? 황제의 선택인가? 있잖아요. 이 아내와 결혼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거. 광고예요. 그냥 광고. 그건 어느 나라 게임이에요? 도대체? 아마 중국 게임... 중국 게임이에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유명하지 않은 게임입니다. 조직의 보스. 그래서 누굴 구해주겠습니까? 이런 거 자꾸 광고 엄청 나오더라고요. 요즘에는 잘 마찬가지시겠지만 유튜브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한 마케팅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유튜브에 광고를 싣는 것 자체가 굉장히 광고 노출 효과가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게임 업체들. 사실은 광고주 중에 굉장히 물론 삼성전자나 그런 대형 기업들이 가장 크겠지만 주요 광고주 중에 하나가 게임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게임 기업들이 쓰는 광고 비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특히 유튜브 같은 경우는 보는 층 자체가 상당히 젊은 층. 요즘에 나이 드신 분도 보시지만 마케팅 효과가 크기 때문에 어학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광고주들이 많이 붙었고요. 미국 얘기하면 글로벌에서 구글이 유튜브를 갖고 있잖아요. 구글에서 구글 매출이 어마어마한데 그중에 한 12% 정도가 유튜브 관련 매출이에요. 작년 4분기부터 유튜브 매출을 발라주기 시작을 했는데 발라주기 시작했다네요. 분리해서 보여주기 시작을 했는데 유튜브 매출 비중이 생각보다 굉장히 컸다라는 거예요. 구글에서? 네. 그 대부분은 광고고 최근에 구독 서비스 중심으로 또 나가고 있고요. 그것도 제가 자꾸 뭘 봐야 그런 광고들이 오는 모양이죠? 그렇죠. 제가 그거 자꾸 많이 봐서 그런 게 아니라 아 그런 게 좀 있군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자꾸 그런 게임 클릭을 많이 했나 봐요. 그래야 자꾸 저한테 그 게임 인공지능으로 추천을 하는 모양이죠. 그렇죠. 관심 있는 네이버도로 카카오도로 구글도 그렇고 아닌데요. 데이터 분석을 해서 광고를 보는 사람이 흥미를 가질 만한 제품 서비스에 대한 광고를 하기 때문에 내가 보는 게 평소에 내가 관심 있는 거다가 맞다.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하여튼 다시 인터넷 플랫폼 그리고 게임 쪽으로 좀 들어와서 지금 질문이 좀 여러 개 들어와서요. W게임즈라는 데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혹시 유명한 게임이 뭐예요? W게임즈가 뭐 하는 사이냐면요. 게임 회사죠. 그런데 이제 게임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RPG 게임들, 퍼즐 게임 이런 장르적으로 여러 종류의 게임이 있는데 W게임즈는 특이하게 우리 오프라인 카지노 같은 데 가면 슬롯머신이 있잖아요. 그거를 모바일이랑 패드, PC버전으로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W카지노, 더블다운 카지노 이런 슬롯 게임들을 모바일로 서비스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이런 게임들은 국내에서 서비스를 못해요. 사행성 이슈에 걸어서. 그렇겠죠. 그래서 북미 유럽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건 잘 나가요? 이제 W게임즈가 요즘에 더 관심을 받는 게 뭐냐면 그걸 소셜 카지노라고 하는데 소셜 카지노 시장 자체는 이렇게 공격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은 아니에요. 소셜 카지노? 네. 아까 카지노 자체를 온라인화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는 회사를 서비스하는 서비스들을 소셜 카지노라고 하는데 그게 시장 성장은 굉장히 완만했던 부분인데 문제가 이거는 북미 유럽에서 코로나 사태가 굉장히 심했잖아요. 집에 앉아서 그거 하는구나. 이제 라스베가스 코로나가 전부 셧다운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경험이 있던 유저들이나 신규 유저들이 소셜 카지노를 집에서 조금씩 했던 거죠. 그게 이제 돈으로도 실제 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안 되죠? 그런 서비스도 미국에 있는데요. W게임즈가 하는 소셜 카지노는 황금성은 전혀 없어요. 그냥 돈 주고 코인 사서 그걸 가지고 슬롯 심심풀이로 하는 그런 정도인데 이 회사가 코로나 효과 때문에 트래픽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늘어나면서 사실은 1분기에도 조금 영향이 있었고 2분기에 회사 실적 발표 기준으로 보면 1분기 평균 1매출 대비해서 4월달 평균 1매출이 30%가 늘었다고 해요. 그만큼 실적이 2분기에 굉장히 좋아지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이 회사가 또 하나 부각이 되는 부분이 소셜 카지노 중에 이 회사 메인 카지노가 W 카지노하고 더블다운 카지노가 있는데 더블다운 카지노 같은 경우는 미국 회사를 인수한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 인수한 더블다운 카지노가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스닥에 상장을 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올해 아마 추정컨대 3분기 초 정도에 미국 시장에 상장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소셜 카지노 성장성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W 게임에서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싸거든요. 마켓 밸류에이션 언더로 거래가 되고 있었는데 미국 시장에서 더블다운 카지노가 상장이 되면 아무래도 밸류에이션이 밸률로 높게가 맞고 W 게임에서 연결가치의 재평가가 일어날 거다라는 부분이 투자 심리를 개선시킨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실적이 좋아지고 자회사 상장 이슈가 있다. 그래서 시장에서 관심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블다운 카지노라는 미국의 서비스 회사가 나스닥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게 호재라면 호재는 거군요. 사실 돈을 크게 많이 벌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렇죠. 돈을 잘 벌고 있어요. 성장률은 나쁘지는 않은데 아주 공격적으로 성장하는 건 어차피 시장 자체가 공격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 성장률은 좋게 나오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상장을 하면서 아무래도 밸류를 미국 시장, 한국 시장에 비해서 밸류를 더 많이 받으니까 기본적으로 동정업체들 밸류 시장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장 밸류를 감안을 하면 이제 W게임스의 연결과치 재평가가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투자 심리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네이버, 카카오 혹은 게임업체들의 예상되는 기회라든지 아니면 투자 악재라든지 예상되는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살펴보면서 본격적으로 가기 전에 혹시 우리나라 게임 회사들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세계적으로 아주 성장성이 큰 게 아니라면 지금 그런 질문이 하나 들어왔거든요. 텐센트라든지 이런 데 사는 게 훨씬 나은 거 아니냐 글로벌하게 커질 수 있는 회사들 텐센트 좋습니다. 텐센트도 사실 어떻게 보면 예전에 우리 네이버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텐센트가 이제 위챗이라는 우리의 카카오톡 같은 거 위챗이라는 소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광고도 하고 동영상 서비스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축이 게임 서비스예요. 사실은 돈은 게임에서 훨씬 많이 벌고 있는데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가장 업계 1위의 퍼블리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체적으로 게임 개발도 하고 그 다음에 텐센트가 이제 마켓을 운영하면서 중국은 마켓이 분리가 돼 있잖아요. 그 안드로이드 쪽은 아 플레이스토어나 이런 게 아니고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없어요. 아이오에서는 있는데 애플은 있는데 그래서 그거 운영을 하고 그래서 게임 서비스 쪽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텐센트 자체도 굉장히 좋은 회사이면 분명하고요. 최근에는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 이런 쪽으로도 많이 진출을 하고 텐센트가 국내도 진출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게임 쪽 성장성도 좋고 그 다음에 소셜 플랫폼 쪽에서 광고라든지 동영상 서비스라든지 그 다음에 커머스라든지 이런 부분도 성장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회사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는 이제 뭐 무역 분쟁이라든지 중국 내 게임 규제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좀 있어서 시끄러웠기 때문에 사실은 생각보다 조금 주가름이 좋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굉장히 뭐 전망이 좋은 회사 중에 하나다. 글로벌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전망 한번 쭉 보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두루뭉술하게 그냥 업종이 쭉 대충 가지 않고요. 그냥 회사 여쭤보겠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어떻습니까? 둘 다 좋게 먹고 있고요. 정말 요즘에 잘못 투자하는 게 네이버, 카카오, 롱쇼 잡는 게 잘못하는 거고 요즘에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카카오 롱, 네이버 롱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두 개다? 둘 다 롱이다. 능력 되면 둘 다 사고 능력 안 되면 둘 중에 하나만 사라. 하나만 산다면 카카오가 좀 더 낫다. 둘 다 좋은 게. 네, 일단은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광고 부분의 성장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광고 쪽이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광고 부분이 사실은 광고 경계에 위축된 건 맞아요. 회사 자체들이 광고 비용을 많이 못 지출하니까 그렇죠. 기업들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전전공 가고 있는데 거기다 물건 사라고 광고할 게 좀 그렇기 때문에 광고 버짓을 굉장히 줄였고 그래서 광고 시장 자체가 굉장히 위축됐는데 그 부분은 디스플레이 광고 우리가 네이버 화면에 보면 팝업 광고라든지 우리가 보이는 광고들 이런 광고 쪽에는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메인 서비스가 검색 광고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검색 광고 같은 경우는 중소형 광고주 기반이에요. 소호 비즈니스 중심의 광고주 기반이기 때문에 소호 광고주 같은 경우는 광고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마케팅 툴도 되지만 판매 채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중소형 광고주들은 그렇게 줄어들지가 않아요. 어쨌든 어디에든 광고를 하긴 해야 되니까 해야지 먹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검색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성장성이 굉장히 좋았고 나쁘지 않았고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카카오톡에 들어가는 플랫폼 광고라고 하는데 그중에 우리 카카오톡에 채팅 리스트에 들어가는 광고가 있어요. 작년에 새로 런칭한 광고인데 채팅 리스트에 보면 위에 광고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게 확률적으로 한 100번 보면 한 10대 번 나오거든요. 그 광고가 노출도라고 하는데 10몇 퍼센트 정도 되는데 그 광고가 또 되게 잘 되고 있어요. 굉장히 성장률이 있고 저도 눌러본 적이 있어요. 그것도 중소형 광고주 비중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광고 매출이 좋고 커머스는 잘 아시겠죠. 커머스는 말할 것도 없이 되게 거래량이 늘어나고 커머스라고 하면 주로 거기서 뭐 사고 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우리 네이버에서 네이버 페이로 구매하고 그 다음에 카카오도 이제 카카오 선물하기 있잖아요. 선물하기 엄청 해요. 엄청 많이 하죠. 그 다음에 플레이 스토어도 있고 굉장히 그런 부분들에 거기다 이제 딜리버리 상품들 요즘에 또 굉장히 잘 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커머스는 어떻게 보면 수혜를 본 거죠. 코로나의 수혜를 본 거고 거기에다가 이제 웹툰 웹툰? 네. 컨텐츠 그래서 이런 것들 요즘 뭐 웹툰이 이제 자체적으로 트래픽도 좋았지만 왜 우리 원소스 멀티 유즈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웹툰 기반의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 이런 것들 그래서 영화도 만들고 드라마도 만들고 그래서 웹툰 쪽이 또 잘 성장을 하고 있고 그거는 이제 네이버 쪽인 거죠? 웹툰은? 카카오도 똑같아요. 카카오도요? 카카오페이지. 거기에 웹툰도 잘 돼요? 웹툰이 메인이에요. 카카오 페이지에.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뭐 다 잘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잘 되는 부분이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게 여기에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야우재팬하고 일본 라인하고 합병하는 이슈가 있고 카카오는 그거 외에 신규 비즈니스 쪽 턴어라운드 하는 부분들을 하고 우리가 이제 카카오페이 그 다음에 카카오 모빌리티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 거기에다가 이제 이런 카카오페이지랑 카카오 게임즈 또 상장하는 이슈도 있어요. 하반기에. 카카오 페이지가 따로 상장해요? 카카오 페이지도 카카오는 대부분의 이제 광고 서비스를 빼고 나머지들은 다 독립돼 있어요. 자회사로. 아. 그래서 이제 카카오 그중에 이제 게임즈 웹툰을 서비스하는 카카오 페이지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페이 카카오 뱅크 이렇게 다 분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자회사들이 전부 상장을 할 거고요. 그중에 이제 올해 하반기에 상장이 예상되는 기업이 카카오 페이지 카카오 게임즈고요. 네. 네. 카카오 뱅크도 상장 준비를 한다라는 정도까지는 어나운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펀더멘탈리 실적 자체가 나쁘지가 않고 근데 그 회사들이 만약에 상장을 하면 카카오 주식에도 플러스예요? 그럼요. 연결 가치 이제 그 내재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안에서 서비스 숫자로 찍히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자회사가 상장이 돼서 그 자회사 밸류를 받고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연결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상장을 해서 물론 이제 회사가 안 좋으면 말짱 꽝이지만 좋은 회사들이기 때문에 좋은 회사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연결 가치 재평가가 있는 거죠. 그러면 주식 여기에서 나중에 보면 막 코스닥에 카카오 페이지, 카카오 게임, 카카오 시리즈만 한 몇 개 나오겠네요. 나중에? 그렇게 됩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제일 큰 회사는 카카오고 그냥? 그렇죠. 그런데 그 카카오는 어쨌든 우리나라 안에서잖아요. 해외는 거의 없죠. 그런데 네이버는 해외 쪽에 웹툰이나 이런 거 되게 잘 된다면서요. 라인도 그렇고. 그렇죠. 네이버는 라인이 일본,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정도에서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사람들은 라인이 일본권인 줄 알고 있을 정도니까. 그러니까요. 국내 카카오톡처럼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 대신에 카카오는 그 부분을 국내에서 압도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거죠. 네이버는 그게 일본으로 가 있고 일본, 대만, 태국으로 분산되어 있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네이버의 성장성도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카카오가 국내에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카카오가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이 돋보일 거고 중장기적으로는 네이버도 돋보일 거다. 그런데 이번에 야후재팬하고 합병을 하면서 하반기에 시너지에 대한 부분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네이버는 투자 심리가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실적 개선의 강도가 카카오가 워낙 좋기 때문에 저희 레포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카오 영업익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올해 2배 이상 증가를 하는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영업익이 2배 이상 증가를 한다고 보면 분기별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와야 연간으로 2배 이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적 개선의 강도가 강하다는 측면에서 좀 더 강하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혹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 예상할 수 있는 리스크 같은 게 있습니까? 혹시 걱정되는 점? 좋지만 거의 없어요? 네이버 같은 경우 특별히 왜냐하면 흥행 리스크라든지 경기 변수에 따라서 영향이 있다든지 수주나 다른 기업들 보면 그런데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리스크가 뭐냐? 없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성의 없는 것 같긴 한데 실제로 별로 없습니다. 없는 건 없다고 해요. 실제로 별로 없습니다. 적어도 팀장님이 보실 때 네이버 카카오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말씀드린 비즈니스 섹터가 광고, 커머스, 컨텐츠가 주력인데 이게 이제 코로나 때도 버티는 광고고 커머스는 어차피 온라인 커머스 자체, 시장 자체도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좋고 웹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미는 부분이기 때문에 점점점 실적 거래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실적의 안정성 측면에서 이렇게 리스크는 별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다거나 이러지는 않습니까? 밸류에이션은 항상 왈과 왈과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밸류에이션 부분은 히스토리칼 밸류다 이런 얘기 다 떠나서 기본적으로 실적이 계속 잘 나오게 되면 밸류에이션 자체는 계속 싸지는 거잖아요. 그거에 맞게 주가는 또 올라가는 부분이고 그런 과정이 계속 되풀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밸류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부담을 느끼고 있지는 않다. 투자자들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도 20년 했지만 예전 대비해서 최근에는 어닝의 성장성을 많이 보지 이게 비싸서 팔고 싸서 사고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일단 네이버 카카오는 이 정도로 사게요. 네이버 카카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게임즈 쪽에 큰 회사들이 NC소프트, 네오위즈, 넷마블, 게임빌 이 정도입니까? 제가 빼먹은 회사에 W게임즈? 또 있나요? 넷마블 있고 그 다음에 NC소프트, W게임즈, NHN도 이제 게임즈하고 컴투스 컴투스 옛날에 컴투스 프로야구는 제가 한번 좀 해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롱런하고 있는 게임 중에 하나죠. 지금도 해요? 하고 있죠. 컴투스 프로야구? 아주 중요한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 컴투스 입장에서. 돈이 되나요? 돈 벌고 있습니다. 뭐 따로 게임별로 분리해서 이제 발표하지는 않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게임 회사들 한번 또 역시 마찬가지로 기회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악재 예상되는 리스크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한번 점검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산다니까 다 판단해 이 사람들. 저 반대로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안 사겠습니다. 자 그럼 게임 업체들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게임 업체들은 뭉퉁이로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하나 좀 짚어보시는 게 더 낫겠습니까? 뭐 지금 게임 업체들 같은 경우는 회사마다 조금 또 달라요. 달라요? 달라요. 상황이 달라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전망자로 쓰거나 뭐 이런 얘기도 할 때 좀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게임 산업은 기업별로 차별화된 행보를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기업별로 제공하고 있는 게임의 상태도 상황도 다르고 종류도 다르고 그다음에 또 주력 게임이 언제 나오냐 시기도 다르고 게임 라인업 계획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다 또 기본적으로 흑행 산업이기 때문에 아무리 누가 만든다고 해서 무조건 잘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굉장히 뷰가 빠르게 변하는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그럼 지금 현재 시점에서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 좋게 보는 게 NC 소프트 아까 말씀드린 MHN, W게임스 정도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위메이드도 저는 그렇게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메이드. 이 4개 정도를 괜찮게 보고 계시고 괜찮게 보시는 이유는 역시 좋은 게임들이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서입니까? 아니면 이유가 또 따로 있나요? 그것도 다 다른데요. 4개 없이 이유가 다 달라요. 한두 개씩 좀 짚어줘요. 그러면 NC 소프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주가가 한 65만 원까지 간 다음에 아까 리니지 M하고 리니지 2M이 되게 잘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 65만 원까지 갔어요? 지금은 75만 원 올랐죠. 더. 그 뒤로 더 올랐고 75만 원이에요 지금? 75만 원 때까지 올랐죠. 왜냐하면 제 친구 중에 아는 친구 중에 게임을 진짜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자꾸 저한테. 저는 사실 제가 뭘 압니까? 그런데 게임은 네가 더 잘 알겠지. 그런데 자기는 자꾸 좋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인데 그랬더니 42만 원인가 그랬어요. 너무 비싼 거 아니냐. 게임 회사는 42만 원까지 가? 그게 한 작년 초인가?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70몇만 원이라고요? 게임 회사들이 주가가 얼마나 좀 게임에 따라서 드라마틱하게 변하냐면 옛날에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정확히 날짜도 기억해요. 2008년 11월 11일 날 아이온이라는 게임이 나왔어요. 아이온이라는 게 PC 게임 그 시절에. 그런데 그 게임에 대해서 시장이 기대성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NC가 워낙 PC 게임을 잘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게임이 나오고 굉장히 흥행이 잘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잘 가던 주가가 외국인들 쇼시나 이런 거 맞물려가지고 주가가 3만 원만 이때까지 빠졌었어요. 이렇게까지. 그리고 나서 계속 흥행이 되면서 주가가 20만 원까지 바로 쭉 올랐거든요. 그럴 정도로 변경성이 커요. 그리고 그 20만 원대에 갔던 주가가 11만 원대까지도 빠졌다가 다시 갔다가 리니지 시리즈가 나오면서 리니지 M이 나오면서 재도약을 한 거죠. 사실은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역시 NC가 1등이구나 하면서 재도약을 했고 리니지 2M이 이제 또 같이 잘 되면서 요새 주가가 견조하기 좋았던 이유는 리니지 2M이라는 게임이 작년 연말에 나왔는데 이 게임이 굉장히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리니지 M이라는 게임의 매출이 안 줄었다라는 거죠. 보통 이제 한국 게임 시장이라는 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항상 신규 게임이 나오면 옛날 게임이 좀 쪼그라드는군요. 그 이제 아래 벽돌 빼서 이제 위에다 얹는 거 아니에요. 카니발레이제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거의 없이 이제 리니지 2M의 매출이 리니지 M의 매출 위에 얹힌 거죠.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좋았죠. 그게 이제 올해 1분기가 당연히 이제 게임은 출시되고 한 1분기 정도가 피크고 그다음부터 이제 완만하게 하락을 하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때까지 주가가 굉장히 좋았는데 그러면 이제 2분기, 3분기는 매출 기준으로 보면 좀 완만하게 하락을 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다행스럽게 이번 실적 발표에서 올해 또 이제 올해 안에 NC소프트 신규 게임을 내겠다. 그리고 그다음에 해외 진술도 올해 안에 하겠다라는 공식적인 어나운스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블레이드 앤 소울2라는 또 신규 게임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 대만, 중국은 이제 아직까지 갈지 안 갈지 모르겠는데 화난이 형 때문에 그래도 하여튼 대만, 일본 이런 데 이제 아시아권 먼저 해외 진술도 하고 이러면은 또 이제 매출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값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 주가가 지지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NC소프트를 좋게 보고 있는 거고 워낙 이제 잘 되면은 펀더멘털 개선의 폭이 크기 때문에 대장주로서 사실은 게임 쪽에서는 NC를 탑픽으로 보고 NC가 대장이에요? 게임 쪽, 게임 쪽에서. 그러면 해외에서 이렇게 막 예를 들면 초코파이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이제 영업사원들도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게임 같은 경우는 그게 필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 좀 거기서도 뭔가 현지화하는 뭔가도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NC소프트에서 새로운 게임을 세계화로 나간다 이러면 우리나라에서 잘 만들어서 해외를 그냥 내보내면 됩니까? 아니면 현지에서도 뭔가 좀 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 우리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 문화에 맞게 이제 게임에 수정을 하고요. 어느 정도 수정을 하고 그 나라 버전에 맞게 출시가 되는 중국이면 중국, 북미 유럽이면 북미 유럽에 맞게 약간의 수정을 거쳐서 캐릭터라든지 아니면 뭐 그렇죠. 왜 우리 옛날에 와우라든지 최근에 롤이라든지 하면 한국 시장에 맞게 이렇게 한복이 코스튬이라든지 그런 거 있어요? 네. 뭐 그런 거 있어요. 모르게 나오는 것처럼 이제 그런 과정을 당연히 거쳐서 나가는 부분이고요. 일단 NC소프트는 괜찮게 보시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NHN? NHN은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NHN이 이제 사실은 원래 게임에서였는데 NHN 옛날에 포커, 잘 아시죠? 포커. 포커. 포커, 뭐 그다음에 한게임 포커, 한게임 고스톱 맞고 돈은 이제 포커가 많이 되는데 이게 이제 바다 이야기가 이제 한번 휩쓸고 지나간 다음에 국내에서 이제 사행성 이슈가 굉장히 부각이 되면서 이 보드게임은 사실은 그런 쪽에 이제 좀 가깝다라고 해서 규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규제가. 그래서 뭐 천억대 하던 매출이 200억대까지 빠졌었거든요. 규제를 하면 뭘 규제? 돈을 못 쓰게 규제한? 하루에 이제 왜냐하면 이제 돈을 내고 게임 머니를 사잖아요. 그런데 사는 거에 제한을 두고 한 달에 얼마 이상 못 사고 그다음에 하루에 현금으로 10만 원 이상 잃으면 더 이상 게임을 못하게 하고 그런 여섯 가지 정도의 이런저런 규제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이제 하루에 10만 원 잃으면 게임 못하게 하는 규제가 이번에 없어졌어요. 규제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풀어준 거죠. 그러면서 그게 4월 달부터 적용이 돼요. 그 버전이. 그러면서 NHM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웹보드 게임 쪽의 매출이 이게 이제 비용이 거의 안 들어가는 게임이기 때문에 마진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게 좀요. 워낙 오래됐고. 그래서 이거 매출이 올라가면서 사실은 2분기부터 이제 이 규모가 굉장히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 하긴 옛날에 보면 그 말씀 이어서 해주실 건데 옛날에 보면 무슨 고스톱 이런 거 보면 그때 당시에 유명한 연예인들이 다 죄다 자기 이름 딴 고스톱 게임을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박명수 고스톱이니 뭐 이런 것들이 그때 한참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런 거 별로 없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결국에는 시장이라는 게 어떤 장르라는 게 핫해지면 이제 뭐 너도 나도 이제 그 게임을 게임이라는 게 특히 이제 그런 보드 게임은 진입 장비 별로 없죠. 기술적인 진입 장비 별로 없기 때문에 만들고 그냥 마케팅하고 하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경쟁을 하다가 이제 살아남은 거죠. 남은 게 이제 NHM하고 네오이즈 정도가 이제 살아남았고 나머지 기업들은 대부분 이제 도퇴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NHM은 지금도 가입자 굉장히 많습니까? 그렇죠. 가입자를 정확히 얘기는 해주지 않지만 굉장히 많죠. 저도 가입돼 있고 뭐. 활동하는 가입자. 저희 장모님도 가입돼 있고 다 가입돼 있죠. 아 같이 이렇게 가족분들. 어르신들은 돈을 안 쓰는 대신에 이제 뭐 막고 같은 것들은 어르신들은 그냥 집에서 돈 안 쓰고 심심풀이로 이렇게 공짜로 주니까 마케팅 차원에서 공짜로 주는 거 그거 받으셔서 하는 부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시고 좀 헤매하게 하시는 분들은 게임머니 사서 게임머니가 붙은 아바타죠. 정확히 말하면. 게임머니를 돈으로 살 수는 없고 게임머니가 보너스로 들어오는 어떤 게임 아이템을 사서 아바타 같은 걸 사서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이제 이 NHN이 자회사들을 굉장히 많이 샀어요. 자회사? 회사도 사고 SI 하는 회사도 사고 금융 SI 하는 회사 그 다음에 뭐 잘하시는 사이버 결제도 KCP NHN 사이버 결제도 NHN이 인수를 했잖아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페이코 관련된 핀테크하고 광고 쪽에서 이쪽에서 이제 요즘에 그 사이버 결제 NHN 사이버 결제 주가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좋아요. 사이버 결제가? 이 PG 업체잖아요. 페이먼트 게이트의 업체고 그 다음에 온라인 밴하고 해외 쪽으로도 진출하고 국내 이제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에서 그 이제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뭐 PG나 이런 온라인 밴 이런 쪽으로 매출이 확대가 되면서 사이버 결제 쪽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페이코 관련된 그 적자도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핀테크하고 광고 부분에서 올해 이제 흑자 전환을 할 거다라고 하는 두 가지 부분들 때문에 거기다 이제 플러스 알파로 데이터 산법에 마이 데이터 쪽에 NHN이 사업자로 선정될 가능성도 높다 뭐 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까지 더해서 최근에 NHN 같은 경우는 트레실비가 굉장히 잘 흘러가고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NHN이 그러니까 크게 무슨 대작 게임이 나오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렇죠. 물론 이제 NHN도 열심히 라인업들 만들어서 올해 출시할 계획이고요. 이제 그건 플러스 알파로 보고 있는 부분이고 이제 눈에 보이는 실적 개선이 확실하기 때문에 웹보드 쪽하고 그 다음에 그 결제 이쪽 핀테크 쪽의 턴어라운드 두 가지가 거의 뭐 컨백션 있게 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트레실비 개선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 W게임즈로 넘어가기 전에 혹시 지금 시청자분들이 많이 좀 얘기해 주셔서 펄어비스라는 회사가 있습니까? 네. 펄어비스가 아까 말씀드린 검은사막. 검은사막? 네. 그게 잘 되는 게임이에요? 검은사막이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온라인 게임 중에 해외 쪽에서는 공전의 히트를 하는 게임이죠. 지금도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도 웬만큼 잘 되고 있죠. 근데 이제 워낙 오래된 게임이죠. 꽤 오래됐고 지금 이제 모바일 쪽하고 콘솔 쪽 이런 쪽을 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상장은 돼 있는 회사고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네. 상장돼 있고요. 그리고 뭐 그 쉐도우 아레나 라고 이제 조만간에 그 이 배틀로얄 게임 런칭을 할 예정이고 그래서 뭐 쉐도우 아레나 이제 게임이라는 게 사실은 IP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IP가 다양하게 많이 갖고 있어서 그 IP를 가지고 이제 모바일로 만들고 콘솔로 만들고 이제 하는 작업들을 이제 거쳐가고 있는 부분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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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이 지금 NC가 지금 잘 되고 있었고 이제 거문 커퍼라빈스 같은 경우도 그런 것들이 되게 잘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영국에 이제 뭐 입올라인이라는 게임 만든 회사도 사고 CCP 게임스라고 그래서 뭐 중국에서도 지금 뭐 이제 중국 그 IP를 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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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이제 게임사가 또 모바일 게임도 만들고 있고 그래서 뭐 앞으로 이제 그 뭐 쉐도우 아레나는 국내에 있고 그 다음에 그 뭐 입올라인 입 모바일이죠 입올라인 모바일 게임도 이제 중국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나와서 얼마나 흥행을 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회사들이 새로운 게임을 낸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얼마 있다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대체로 주가는 새로운 게임을 낸다고 발표할 때 쭉 움직입니까? 아니면 게임이 딱 출시되는 날 반응 보고 주가가 움직입니까? 사실은 그것도 변화가 있었는데요. 예전에는 게임을 낸다고 하면 주가가 기대감으로 굉장히 많이 오르고 그런 부분들이 컸는데 특히 유명한 회사에서 큰 회사들이 게임을 만든다 낸다 하면 아까 NC소프트 말씀도 드렸지만 최근에는 모바일 게임 기준으로 보면 NC소프트 정도를 빼면 NC소프트도 리니지 1M하고 리니지 2M 정도밖에 안 나왔지만 최근에 보면 게임사들이 게임을 만들어낸다고 해서 다 흥행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겠죠. 아무리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기대감이 전혀 반영 안 되지는 않지만 그것보다는 후행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더 커요. 나오고 나서? 기대감도 웬만큼 반응이 되지만 실제 나와서 흥행이 안 되면 푹 빠졌던 경험들을 많이들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게임이 그리고 또 문제가 게임이 언제 나옵니다라고 하고 나서 계속 지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이거는 NC뿐만 아니라 모든 게임사들이 그런 일들을 겪어왔기 때문에 게임사들이 투자들이 그런 사이클들을 많이 겪다 보니까 앞으로 나올 게임에 대한 기대치는 공격적으로 반영을 안 하고요. 주가에. 나와서 흥행을 하게 되면 조금 주가가 오르더라도 완전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후행적으로 그런 경향이 좀 더 있다고 봐야죠. 그런 것들이 이제 탑라인에 있는 게임사들 대비해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그런 경향이 더 강해지죠. 지금 남은 회사가 이제 4개 중에 W게임즈랑 위메이드 2개. W게임즈 아까 말씀드린 소셜 카지노. 아 소셜 카지노. 그래서 좋다. 괜찮다. 말씀드린 거고요. 위메이드. 자연상장하고. 위메이드는 사실은 좀 불확실성이 있어요. 이 회사는 사실은 미래의 전설이라는. 미래의 전설? 네. 굉장히 리니지 1만큼 오래된 게임이에요. 그것도 좀 뒤에 나오긴 했는데. 그런데 이 게임은 우리나라에서 잘 된 게임이 아니라 미래의 전설 1, 2, 3가 있는데 그중에 2가 중국에서 굉장히 흥행을 했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위메이드 주장이긴 하지만 거의 삼국지 만큼 유명한 IP다라고 할 정도로 미래의 전설 2라는 게임 IP가 그만큼 흥행을 했었죠. 중국 시장에서. 중국의 리니지다 뭐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굉장히 좋은 IP인데. 실제로 잘 됐습니까? 네. 온라인 게임이 굉장히 잘 됐었고요. 물론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 매출이 많이 줄었지만.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샨다라는 회사하고 처음에 계약을 하고 라이센스 계약을 하고. 중국 회사? 네. 중국의 샨다라는 게임 회사하고 계약을. 지금은 1인이 좀 바뀌었는데. 하여튼 그 회사하고 저작권 계약을 하고 그 회사가 게임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로열티로 받았거든요. 그런데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분쟁이 생긴 거죠. 샨다 쪽에서 이거 이제는 우리 IP다. 우리 거다. 네 거 아니다. 20몇 년 해먹었으면 됐잖아. 네. 거기다 이제 미래의 전설 2를 공동 개발한 엑토즈 소프트가 또 공동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를 샨다가 또 인수를 했어요. 국내 엑토즈 소프트를. 공동 개발을 했으니까 그들에게도 IP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 지금으로 보면 7대 3인가 8대 2인가 하여튼 그 위메이드가 8이고 그 엑토즈가 2고 뭐 이런 정도의 배분 비율을 갖고 있는데 그 이 엑토즈 소프트 샨다가 인수까지 하면서 이 IP는 우리 거다 하면서 맘대로 이제 개발도 하고 라이센스 퍼블리싱 권한도 주고 뭐 하면서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로열티를 못 받으니까 소송이 된 거고 굉장히 미래의 전설 2 IP를 갖고 하는 비즈니스가 위메이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인데 그게 이제 분쟁이 되면서 소송이 막 굉장히 많이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뭐 사실은 주가가 별로 안 좋았다가 이 소송인 결과가 이제 나올 때가 됐어요. 샨다하고 이제 근데 최근에 뭐 미래의 전설 3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위메이드에 우호적으로 판결이 나오고 있거든요. 싱가포르 중재소라든지 중국 법원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지금 37게임스 샨다 이런 회사들과 소송 걸린 것들이 조만간에 결과가 나올 걸로 보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위메이드에 우호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주가가 많이 갈 거예요. 본격적으로 중국에서 IP 비즈니스가 이제 본격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지금 뭐 나오는 분위기상으로는 뭐 상당히 우호적인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뭐 공격적으로 비중학대하는 것보다는 살짝 걸쳐놓고. 네 걸쳐놓고. 그리고 이제 재판 결과 나오면 조금 더 들어가요.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게임 쭉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 아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마지막으로 중국에서 우리 게임을 판호라고 합니까? 그렇죠. 판호가 열려야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가 잘 할 수 있다. 뭐 이런 기대들을 많이 하시고 계신데 이거에 대한 전망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이건 도저히 우리가 알 수 있는. 연희리도 모릅니다. 사실은 얼마나 웃기냐면 작년 같은 경우 작년 1분기요. 작년 1분기에 저희 애널리스트들이 올해는 판호가 열립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게임 서비스가 잘 될 겁니다. 아 맞아요. 그런 얘기 들었던 것 같아. 왜 시진핑 누가 오고 하면 선물을 반드시. 작년에. 그것도 올해도 아니고 작년에 그랬었어요. 재작년에 2018년도에 2019년 전망을 하면서 판호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중국 쪽에서 비즈니스 하는 기업들을 주목해보자. 맞아요. 라고 했는데 작년 1년 내내 안 열리고 아직까지 안 열리고 있는 거죠. 그만큼 불확실성이 큰 거예요. 저희 중국 담당 애널리스트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열려야 열리는 거지 시진핑이 오니까 열릴 가능성이 높겠지. 이거는 그냥 단지 추측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투자자들을 실망시키고 저희들도 양치기 소년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나와야 나오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궁금증 완전히 풀리셨죠? 네.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청취자분들이 주시는 질문들 제가 가능한 시간이 허락하는 날 많이들 소화를 좀 했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제가 방송하는 날은 이렇게 여러분들의 질문들 많이 소화를 좀 하는 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실시간으로 보시는 분들은 또 그런 프리미엄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저희 하나TV에 또 관련된 콘텐츠들이 많이 있습니다. 글로벌 게임사도 있고 중국 게임사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텐센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관련된 동영상이나 이런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제 것도 많이 있고요. 알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입니다. 한화 아니고요. 하나. 하나 둘 할 때 그 하나 다음에 알파벳 TV 쓰면 유튜브에 이제 나오죠. 거기에 정말 좋은 콘텐츠들이 거긴 또 자료들 같은 것들도 굉장히 잘 또 업로드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콘텐츠가 좋아지고 있고요. 가입자도 잘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입자가 정말 잘 늘어난다 이런 얘기를 굳이 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만 그래도 하나TV는 좋은 콘텐츠들이 많은 걸로 저도 가끔 가서 보고 있습니다. 구독도 해놨으니까요. 물론 이제 저희 3프로 TV를 가장 많이 보시겠습니다만 종종 조금 더 전문적인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그 분야를 좀 찾아서 보고 싶다. 이런 분들께서는 하나TV 이렇게 좀 들어가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TV 그 리서치 센터라고 해야 되죠? 네. 거기서는 우리 팀장님은 서열이 어떻게 되십니까? 넘버 한 4차? 저희가 하나그밍 투자 리서치 센터가 안에 이제 부서가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분석실이 있고요. 자산 분석실이 있고 그 다음에 코스닥 벤처팀이 있고 그 다음에 글로벌 리서치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글로벌 리서치팀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 분석 쪽에서 인터넷 게임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총 지도자 한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네 분의 각 분야 담당 해두 분이 계신데 역시 우리 팀장님이 그러면 저는 이제 글로벌 리서치 총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이제 인터넷 게임하고 비디오도 했었고 했는데 이제 인터넷 게임은 계속 제가 커버를 하는 걸로 넘버 2에서 넘버 5 사이에 있다고 보면 되겠군요. 뭐 그렇죠. 알겠습니다. 넘버 5 안에 네. 머지않은 날 넘버의 자릿수를 줄이실 날이 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자 오늘 인터넷 플랫폼 쪽 그리고 게임 쪽 사실 얘기하시기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시원하게 얘기해 주신 하나금융투자의 황승택 팀장님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게 물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